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후반전 시작했습니다. 사이보드 시작해. 잘 치고 있나? 기가 막히게 동탄 만들었네. 기가 막히게 동타지만 업앤다운으로 통업으로 서영석 장하팀이 이기고 있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방심할 수 없는 마지막 세월 후업이 걸려있으면 깎아질 수 없는 정보가 예상됩니다. 마지막 세월이 투 투 투 투야? 야 그거 두 얼마 하자. 17, 18만. 네. 그치 소심. 저거 보면 얘기하지 않고 소심하게. 원래 뉴도 하고 버디도 하고 해야 되는데. 마지막에 또 가깝고. 그럼 버디로 해가 이기면 투업이야? 그거는 안하기로 했잖아. 그럼 다 안하기로 했잖아. 아니 세월은 넘었거든. 아사리판이잖아.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. 자 그럼 잘 해봅시다. 채널 주인이 욕먹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. 아마 편집 되겠습니다. 아니 그래 공을 치러 갔으면 재미라도 있든가. 자 3번 우드. 한번 조사 봅니다. 저거 돼요? 아직 아니죠? 저 지금 220일짜라. 오빠 지나가시면 집기야. 저거 넘어가지. 넘어가면. 너무 다 올라가지구. 괜찮다. 저러할게. 내가. 야 그래도 핀이 보이긴 해. 그래도 좀 안심스럽긴 하네. 내가. 마음이 편하자. 응. 추워요. 응. 어디 가? 어디 갔나? 나이스? 그렇지. 잘 갔나? 옆그림. 옆그림 갔어? 아 저기 갔어? 아이고. 죽었어요. 아니요. 나갔다고? 아. 나무 맞고 나갔는데. 누렘은 나갔어? 네. 해 놀지에요. 해 놀지요. 해 놀지. 해 놀지. 해 놀지. 해 놀지. ㅋㅋㅋㅋ 2분간 2분간 1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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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간 1분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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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잘 잘됐다 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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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나이스 5원 못 봤다 했네 보게따 달콧은 처음입니다. 2번은 그린을 서브로 쓰네요. 좀 짧다. 아니 레이디는 뭐 칠 거 없네. 전원님 원룸 보여줘. 좋아 좋아 좋아. 나이스 벙커. 아 진짜 드라이브 장인. 예. 언니도 쳐도 되겠다. 언니부터 쳐라 빨리. 굿샷. 자. 자. 삑해줘요. 그러니까 잘 쳐놓고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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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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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케이. 되자. 되나? 한번 남아야겠습니다. 나이스? 나이스!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. 아, 구두인데. 강아지 같은 경우다. 아까 그 허영 강아지 말하는 거 맞지? 응. 나이스, 보? 나이스가? 나이스가? 좋은 샷 좋은 샷 마약 좀 했다고 아니 그것도 음성나요? 양성나요? 아이고 갔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저 못 넘어간다 아 내가 흘렀네 오이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무조건 왼쪽 좀 봐야 돼요 핀 보다는 여기저기서 내가 여기 흘러는거 어떻게 아놔 무조건 이쪽으로 떨궈야돼요 안그러면 다 흘러요 아이고 아이고 와 까비 오케이 오케이 아 잘 맞췄는데 아이고 걸어가면 안된다 캣잖아 아이고 좀 지나 안된다 키디님 나 버텨줘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저 분들 뭐 레슨 하시나 아 아 지금 저 앞에 저 빨간분인 데까지 한 200쯤 돼요? 아 그 밖에 안 돼? 어 그러면 뭐 그리 세게 안쳐도 되겠네 이 롱홀인가? 파포입니다 파포? 어 뭐라고? 다 길어보긴 해요 아니 좀 되게 길어 뭐 투혼에 엄두가 나네 저거 땡길나 또 원격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한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좀 지나갔어 조금 지났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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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더 좋은 거 아이가 더 좋은 거 아이가 어 잘했디 너도 양이가? 왜? 아 쳤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